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AI 혁명 연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AI 혁명 연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AI 혁명 연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무슨 무슨 분야에서 전체사 인을 쓰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AI가 성장하는 무기라는 것을 암과의 전쟁에서 모모라는 것을 그럴 때 하우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러이러하고 저건 이러이러하다. 이런 뉘앙스 하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암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In the battle against cancer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AI가 성장하는 무기라는 것을 암과의 전쟁에서 AI가 성장하는 무기라는 것을 암과의 전쟁에서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돈 로버츠는 운좋게도 살아있습니다. 돈 로버츠는 운좋게도 살아있습니다. 돈 로버츠는 운좋게도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폐암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러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At risk for mama 뭐뭐에 걸리다 그럴 때 동사 develop를 써서요. developing lung cancer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폐암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폐암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장 결석 치료 도중에 신장 결석 치료 도중에 신장 결석 치료 도중에 의사들은 발견했습니다. 폐에 있는 덩어리를 의사들은 발견했습니다. 폐에 있는 덩어리를 의사들은 발견했습니다. 폐에 있는 덩어리를 그리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 퍼지기 전에 그리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 퍼지기 전에 그리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 퍼지기 전에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During a treatment for a kidney stone doctors found a mass in his lung and were able to operate before the cancer spread.